자, 전체의 시작은 일단 우리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몇 가지로 종류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HR도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HR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와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HR도를 공부해서 별의 종류를 구분하기에 앞서서 별의 표면 온도와 별의 광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별의 밝기를 나타낼 때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별에다 등수를 매겨놓은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별을 밝기에 따라서 등수를 처음 매겨놓은 사람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별들 중에서 1등으로 밝은 별이다 그래서 1등급의 별 그래서 예전에 1등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1등급의 별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어둡게 보이는 별들을 2등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쭉 구분을 하다가 맨눈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맨눈으로 안 보이는 별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는 별도 있겠지만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들을 6등급의 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슷한 등급체계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별은요 등급 숫자가 있죠 등급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밝게 보이는 별입니다 그리고 별의 등급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둡게 보이는 별이야 일단 별의 등급이 나올 때 이거 먼저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고 등급이 클수록 어두운 별이다 자 우리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지구에서 일정한 거리를 하나 잡아볼게요 일정한 거리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색이라고 하는 천문학에 사용하는 거리 단위가 있습니다 10파색 이건 연주 시차가 0.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뭐 10파색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거리 개념이 지구학 1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천문학에 사용되는 거리 단위는 파색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 별을 3개 잡아볼게요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별이 있고요 여기에 B라고 하는 별이 있고요 여기에 C라고 하는 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지구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르지 근데 지구에서 그냥 별을 관측을 해요 그때 보이는 별의 겉보기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겉보기 등급이 3등급이었어 근데 B의 겉보기 등급도 역시 3등급이었고 C의 겉보기 등급도 역시 3등급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세계는 지금 겉보기 등급이 전부 다 똑같잖아 그럼 지구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밝기로 보인다는 얘기야 하지만 똑같은 밝기로 보인다고 해서 실제 밝기가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거리가 거리로만 따지면 가까운 게 먼 것보다는 밝게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얘는 가까운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하고 똑같은 밝기로 보인다는 얘기는 얘는 실제 밝기가 가장 어둡다는 얘기겠지 맞아? 얘는 C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머지 별들하고 똑같은 밝기로 보인다는 얘기는 실제 밝기는 C가 가장 어때? 밝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겉보기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보이는 별의 겉보기 밝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구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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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